딸래요 지금 타이밍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? 그거 왜 나갔어? 제가 더 맞혀요? 이게 약간 너무 무서워 견고장 빨간 색깔이에요 견고장 같아 뮤비 파트너 유튜브 하자 맨 처음에 그 밉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어? 무슨 옆에 뭐 세팅 그런 거 있나 싶었는데 승희 케익을 입혀야 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좀 이담 이런 거 안전해가지고